아, 이상하다 구르미 다이어트 프로젝트 실패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가까이 앉아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괜찮으세요? 오늘은 새로운 장난감을 2개를 리뷰해볼건데요. 2개 다 선물받은 장난감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구르미 체중계, 몸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체중계를 만든 회사에서 구르미 몸무게가 몇 킬로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 어떡해요? 이러면서 보내주신 장난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랑 어, 그리고 햄고 분이 회사로 구르미 생각해서 보내주신 어떤 장난감?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2가지 리뷰를 해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리뷰를 하기 전에 구르미 몸무게가 궁금하실텐데요.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구르미는 지금 방금 밥을 먹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올라왔어, 올라왔어. 좀만 더! 제발 좀만 더! 간식 비켜! 몇 주만에 몸무게를 재는 거라가지고 굉장히 떨리네요. 사실 보기에는 똑같은데 과연 몸무게는 어떨지 7.4kg에서 7.3kg에서 구르미아, 너 7kg라고? 말도 안 돼! 거짓말! 어떻게 됐을지 절었습니다. 7.2kg까지 빠졌는데 빠졌네! 진짜 4kg 정도 빠졌어. 와봐. 구르미아, 일로와. 올라와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옳지, 옳지, 옳지. 오오오오오오. 어.... 오오오오옥. 오우오옹. 어어어? 오오오옹. 오우옹. 오우옹. 오, 이상하다! 왜 변화가 없지? 구르마. 황당하다! 이상하다. 그치, 구름아? 그치? 그치, 구름아? 체중기가 고장 났나보다. 그치, 구름아? 맞네에. 고장 났네에! 에이, 나는 또, 구름이가 살 안빠진 줄 알았는데 이게 고장 난 거였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찌진 않았으니까 그걸로 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서 저 체중계가 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아니요. 겨울이라. 겨울이라 그래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아니요. 찌음으로써 추운 날씨를 대비하는 것이죠. 아니요. 아니요. 장난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구름이가 나가신다. 수현님. 저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저는 승현. 이분은 수현. 뭐지? 배송 메시지에 구름이 반응 꼭 알려주세요.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한 장난감인가. 누구를 위한 장난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기 안내 사진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고양이. 고양이를 이렇게. 혓바닥으로. 그루밍을 해줄 수 있다. 저급하다. 약간 이런. 아이디어 제품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인간이지만.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은 이해 못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핥아주고 싶었던 적이 없니? 이젠 할 수 있다. 헤어볼. 토할. 걱정 없이. 그랬던 적 없는데.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면서. 그. 관계를 좀 더. 깊이 심화해라. 노. 오. 자. 뜯었습니다. riff. 오. 아. 아. 잎. 아. 고맙다. 아. 한 번 물어 볼까요? 물기 전에 한 번 닦아야겠죠? 음. 나는... 어... 굉장히... 어... 뭔가... 허꼬허케워요... 그러니까... 어... 뭐 있어야 해? 표예! 뭐... 뭔가 무서워...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셨나요? 알아들었으면은 유튜브 광고 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집중! 고봉아! 고봉아! 아! 아니 이거 물고 기어서 걸으니까 진짜 너무 구웅! 코! 거의 다 구워! 코! 고웅아! 굴을 여요! 그루미가 엄청 싫어해요. 화내요. 지금 저 반응을 제가 구름이랑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지금 너 그거 한 번만 더 하면 나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만해 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조금 궁금한 거 같아요 한번 그냥 이걸 빗질을 해줘 볼게요 얘가 빗질하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빗질이야 그럼 마 기분 좋지? 이거 뭐 싫은가봐 왜 아파? 어? 어머 어머 아니 쟤 진짜 원래 빗질 좋아해요 어머 구름아 이게 원래 구름이가 쓰던 빗이거든요? 이것도 실리콘이고 이것도 실리콘인데 왜 이거는 싫어하고 이거는 좋아하지? 구름아 빗질하자 이거 봐요 빗질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걸로 하면은 이것도 좋아하네 적당히 하자 인간이 인간으로 살면서 지켜야 할 존엄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한 지 지금 5분도 되지 않았는데 약간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빗질 해달라고 꼬리를 흔들고 계신 구름 씨 참고로 두 번째 장난감 리뷰는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찍었습니다 구름이가 나가신다 이게 레이저 포인트예요 레이저 포인트인데 엄청 귀엽지 않나요? 이거 버튼들을 누르면은 소리가 나온대요 소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들리니? 이거는 염소 소리 아니에요? 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 와 하악질 소리를 왜 넣어놨어? 하악질 소리를 왜 넣어놨어? 너무 귀엽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이저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레이저로 오래 놀면은 약간 험한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레이저로는 오래 놀아주지 마시고 근데 엄청 집착해 진짜 오랜만에 놀아준다 허망해? 구름아 허망해? 허망해 HERA 앞으로도 배관받아 행운이 rise 무슨 소리가 안 나와? 엄청 날쌔다 그렇죠? 두루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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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지금까지 고양이 레이저 리뷰 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구름이 다이어트 프로젝트 슬래시 구름이 장난감 리뷰 였습니다. 그래도 두번째 장난감은 구름이가 좀 좋아한 것 같네요. 고양이들이 질리지 않게 최대한 여러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선물 보내주신 한구분 진짜 감사드리구요. 고맙습니다. 제 생각 구름이 생각 해주시고. 그러면 또 다음 구름이 다이어트 프로젝트에서 만나요. 이름만 다이어트 프로젝트인 것 같지만 맞습니다. 안녕 오늘의 출연은요.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는 건 진짜 인간들 밖에 없을 거야. 이런 소잘데기 없는 걸 만들 생각을 하다니. 진짜 너무 웃기다 인간들. 드디어